안녕하세요. 성성일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. 저희 야간계장은 퇴근 후에 또 밤에 많은 분들이 뭐하고 지내시나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. 밤 라이프를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. 저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갔는지 몰랐네요. 오랜만에 복귀라 저도 좀 어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좀 설레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었는데요. 제가 요즘에 좀 대중분들과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제 특유의 친근함으로 대중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제가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어머니처럼 계속 누군가와 끊임없이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아줌마스럽구나 그런 걸 느꼈죠. 보내고 있을 텐데요. 많은 이들의 워너비인 성유리 씨의 라이프는 어떨지 그리고 일상을 최초 공개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이제 성유리 씨의 밥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네 분 모두 그리고 워너비인 성유리 씨의 밥을 주목해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